10가지 과체에 착한 수분 토레타 토레타 좋다 촉촉 생기 촉촉 수분 힐링 하세요 토레타 아니 쉡은 짝짓기에 대해서 편견 같은 거 있어요? 아니 내가 이 정도 하자 그랬으면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아 쉡 1분만 5분만 아니지 야외는 또 야외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아이고 나 어디서 씻나 아이고 여기 남자들만 씻으란 법 있어요? 아이고 여자도 씻으면 되지 아우 괜찮아요 요즘 뭐 그런 거 누가 신경 쓰나 화산송이 너 3X 무슨 사이야? 생명력을 키우는 사이 재주 3X 빚이 이렇게 많았어? 대출이 이렇게 많아? 호텔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야?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니삐끄러 매일 숨겨진 피부 속 힘을 관리하고 있어요 동안 피부 비결 마이크로 바이온 과학을 만나고 강해진 피부 자신감 7일 안에 빛나는 광채 피부 랑스 제니삐끄러 안녕하세요 서달미라고 합니다 보니까 훌륭한 선택 참 많이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이기적인 선택은 없었나요? 서인재씨 서인재씨